거기에서 제가 제 친구들 뺨을 빡! 이러고 붙였어요 진짜 너네 그만하라 그랬지 호시국 전이에요 클럽을 갔다가 초원 식당을 가고 있었을 거야 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조폭분의 여자친구랑 조폭분이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 딱 봐도 나는 생활하시는 분들 딱 보면 생활하는지 안하는지 알아 그냥 난 맨날 내가 앞장서서 가니까 그리고 난 사람들을 치고 가지 않고 이렇게 피해다닌단 말이야 항상 근데 어찌 됐건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무서우신 생활하시는 분의 여자분을 이렇게 탁 치고 갔나봐 근데 그 여자분이 사과하네 이렇게 된거야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왜 사과를 하냐 우리가 네가 치고 간건데 이제 내 친구들이 툴이 많이 됐어 처음에 내가 왜 또 싸우고 있지 난 이렇게 됐었거든 호시국 전에 이태원 만둣집이랑 클럽 올라가는 그 사거리 있죠 거기는 정말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활하시는 분이 막 이러면서 그냥 사과하고 끝내면 될 것이지 뭐 어쩌쩌쩌쩌쩌 이렇게 막 됐죠 그래서 내가 뭐 씨발 잘못 걸린 것 같은데 내가 이 생각이 딱 든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왜그래 이랬는데 내 친구 한 명이 지가 먼저 치고 갔으면 우리 보고 사과하려잖아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생활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뭐 지? 뭐? 이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이 좀 실수했나봐요 난 이렇게 또 말리고 있었어 이제 내 친구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약간 이렇게 된거야 그 생활하신 분이 이제 그 근처에 또 동생들이 있었나봐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 쪽 있는 데로 오라고 한거야 내가 일이 존나 커지겠다 내가 생각이 든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죄송하다고 죄송하고 저희가 제 친구들이 못 보고 못 보고 이렇게 치고 간 것 같다 그쪽은 데리고 자기 친구들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얘기 좀 하자 막 이렇게 된거야 근데 내 친구들은 이제 근데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뭐 뭐 생활이 뭐 조폭이고 뭐 그쵸 이런게 뭐 약간 애들이 이렇게 된거야 근데 나는 그 무서움을 정말 알단 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약간 어 너네 조금만 더 기다려 너네 조금만 더 이렇게 그분도 웃겨 어 그냥 제 친구들한테 제가 말하겠습니다 가주세요 그랬는데 내 친구들도 절대 사과할 재미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제 친구들 땀을 빡! 밀어붙였어요 진짜 너네 그만하라 그랬지 그때 애들이 이제 막고 이렇게 벙 찐거야 그만해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 애들은 이제 놀랬지 맞은 애는 놀래고 옆에 있는 애는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네 올라가 그거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내가 해 빨리 우리 또 맞을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거야 그 폭풍이 더 놀랜거야 내가 정말 죄송해요 제 친구들이 소리 많이 취해서 그런가봐 이렇게 내가 어 어 내가 친구 봐서 그냥 지나가는거야 알았지? 제가 제 친구들한테 다음부터 꼭 조심하라고 말할게 지나갈 때 사람 치면 안되는데 그쵸? 이렇게 된거야 그 폭풍이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너도 잘못했네 어린 애들한테 왜 그래 그 폭풍도 머쓱했는지 자기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그 분이랑 여자친구들 이렇게 유태원에서 유유히 사라지시고 내가 나 내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시배들아 생활하신 분들 같은데 왜 시배를 걸어 우리가 잘못한게 내가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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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난거냐면 사람들이 존나 많은 이태원 한복판에서 내가 누구를 때렸다 라고 된거야 이게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소문도 이제 해명도 안하잖아 그렇게 소문나든 말든가 아래들은 알겠지 이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때렸다는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